안녕하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마련해 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 파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파묘를 둘러싸고 이 영화가 뭐 좌파 영화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의 결론은 좌파 영화인지는 딱히 몰라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발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굉장히 반일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걸 무턱대고 좌파 영화가 아니라고 하다니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좌파 영화라고 딱히 단정지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안 보신 분들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실 텐데 영화의 앞부분은 풍수지리 조상님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고 뒷부분은 그 조상님 묘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벌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얘기가 말하자면은 일제가 한반도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뭐 이런 이야기랑 관련이 되어 있고 앞부분은 이 조상님 묘자리랑 관련이 되어 있죠. 사실 일단은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다. 이 얘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낭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가 나름대로 행정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의 자료와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쇠말뚝을 박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네가 그걸 믿어야죠. 근데 일본인들은 조선식의 풍수지리 사상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쇠말뚝을 굳이 돈 주고 사람 써가면서 박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인들 스스로 다 검증했어요. 1990년대 중반쯤에 김영삼 정부 때 역사바로세우기 이래가지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했죠. 그때 이제 중앙청 건물, 조선총독부에서 썼다가 해방 후에 한국정부에서 사용했던 중앙청 건물을 헐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바로세우기를 할 때 그 분위기를 타고 실제로 쇠말뚝을 찾았다 뽑았다 막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 측량할 때 측량하려면 삼각대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용도로 박은 거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해방 후에 한국 군부대가 텐트 치고 하려면은 지지대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박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말뚝 얘기는 완전히 낭설이고 그 뒷부분은 좀 상당히 좀 영화적으로 제가 볼 때 저의 개인적 감상은 매우 아쉬운 그런 이야기여서 그거는 그냥 엉터리 전설에 기반한 반일물이다. 그리고 반일물이 원래 흥행이 잘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앞부분이에요. 조상님 묘짜리 조상님 묘짜리를 잘 쓰어야 후손들이 잘 된다. 그 반대로 묘짜리를 잘못 쓰면 한 집안이 잘 못 나가고 풍비박산난다. 뭐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우리가 풍수지리하면 떠올리는 게 딱 이거죠. 근데 풍수에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이러한 풍수지리를 음택풍수라고 합니다. 음택이라는 건 이제 음량할 때 음이에요. 그리고 택은 이제 주택할 때 택자고 그러니까 묘지를 고르는 풍수가 우리가 풍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바로 그 풍수인데 여기서 뭐 친일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영화 파묘의 등장인물들 이름들도 다 독립운동가 이름이니까 파묘가 반일영화다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요. 반일 요소를 굉장히 크게 깔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하기엔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게 지금 제 주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놓고 봐도 18세기부터 조선에서 굉장히 음택풍수가 성행했고 첫째 그리고 둘째 그 음택풍수가 성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론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택풍수가 소재로 나온다. 그거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건 동의하는 관점에서 보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한국인 조선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 맥락 안에서 봐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친일파가 등장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우리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풍수가 뭐였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오늘 재미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로 몰라도 되는 거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조상님 묘짜리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약용의 학문세계는 주자학 이전의 유교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학문이거든요. 유교의 근본을 따져보면 조상 묘짜리 같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묘짜리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영화를 놓고서 반일 감정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다고 해서 좌파 영화냐 우파 영화냐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조선시대를 벗어난 사람들로서 그냥 좀 즐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은 조선 후기에 어떻게 온 나라가 묘지 타령하다가 기울어져 갔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정동유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벼슬을 하고 크게 출세는 못했는데 세상 만사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위키백과 같은 다양한 잡지식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주영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선의 풍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매장지의 길숭이 자손에 영향을 준다는 설은 옛날에는 없었고 오직 후한서에만 있다. 이후로 크게 유행하여 마침내 중국이 바뀌지 않는 풍속이 되었으며 중국 이외에는 신라 이래로 우리나라만 숭상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기록인 게 사실 중국도 음택풍수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음택풍수에 집착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집착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은 같아도 이제 전기랑 후기가 상당히 다른 국가가 되어 있는데 후기 조선의 어떤 주작으로 인한 후기 조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실학의 대명사, 조선 유학의 최대 아웃풋 중의 한 사람인 정약용이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정약용이 장례문화를, 조선 장례문화를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풍수 집의라는 책이 있어요. 풍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과 의견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쭉 종합해보니까 엉터리다. 이런 결론을 내는 책이에요. 왜 그런 비판을 정약용이 하게 되었느냐. 조선조가 후기 말기로 접어들어가면서 자꾸 임금님 묘짜리를, 본인 말고 선왕과 어머님 아버지 묘짜리를 계속 옮깁니다. 그걸 이제 천도, 우리가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릉을 마구 해요. 그런데 왕실에서 묘짜리를 옮기면 백성들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 강남에 선능 굉장히 크게 있고 거기 엄청난 땅이 이렇게 무덤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넓은 땅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큰 땅이 묶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묘지를 여기에 썼다가 저기에 썼다가 안 좋다고 했다가 좋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왕실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힘쓰는 세도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별거 아닌 작은 양반 가문들, 심지어 돈 좀 벌었다고 하는 평민 가문들 이런 데서도 자기 조상 좋은 땅에 모시기 프로젝트를 막 가동하면서 조선 전체가 좀 이렇게 약간 묘지에 미친 나라? 뭐 이런 게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약용이 볼 때 이거는 안 된다. 야, 이러지 말자. 이거는 심지어 유교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정약용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 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숭불 억유 정책 있죠?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숭앙한다. 그런데 사실 불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심지어 왕실에서도 자기들의 말로는 유교대로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에다가 절도 만들고 불상도 해서 모시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억불숭유죠. 죄송합니다. 억불숭유 정책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억불숭유 하는 게 드디어 조선 후반기에 들어가서 재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장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승에서의 삶을 덧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매장도 하지만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교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인 관계로 어쨌건 부모님의 유해를 화장하는 것보다 매장하는 걸 선호하죠. 그 억불숭유의 영향으로 조선이 매장을 많이 하게 됐고 또한 부모님을 좋은 묘자리에 모신다라는 게 성리학적 시스템 안에서 효를 강조하고자 할 때 부모님 묘자리를 잘 쓰려고 한다는 행동 자체를 막을 이유도 근거도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명당을 본다고 할 때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거 많잖아요. 음양오행 이런 거. 이게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도교에 가까워요. 도가 사상인데 그러니까 유교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라면 이거는 약간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도 이단적 사고방식을 통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묘지 문제라는 게 조선 왕실까지 들어갔으니까 단순한 조선 사회를 넘어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대다수 구성원들의 아젠다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심지어 이렇게 부모 묘지를 잘 써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성리학 그 자체에도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리학 주작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주희. 주희가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잖아요. 주희 본인부터가 풍수질의를 꽤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게 풍수질이랑 관련이 있다고 직접 믿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친과 부인의 묘자리도 알아보고 알아보고 아버지의 묘도 이장하고 이럴 정도로 풍수질의 진심이었습니다. 주희가.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후기에 넘어가서 주작의 나라가 되면서 음택풍수에 그렇게 열광하게 된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에서는 주작이라는 게 흥했다가 나중에 쇄하거든요. 반면 조선은 망할 때까지 주작의 나라로 있었던 그게 차이인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가 왜 이렇게 음택풍수의 나라가 됐냐. 이유 세 번째. 이거는 현대인인 우리도 되게 친숙한 이유입니다. 조상묘를 핑계로 아니면 조상묘를 통해서 땅투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처럼 사유재산을 엄격하게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 논밭은 사고 팔 수 있어도 산림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이 산은 내 산이다. 라고 하고 싶어지죠.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묘가 있다. 우리 할아버지 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산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명당을 탐하고 명당에 묘지를 넣고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인문학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산송이라는 단어가 좀 친숙하실 겁니다. 뭐냐? 산을 놓고서 소송을 벌여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 묘지가 있죠. 묘지를 두고 벌이는 소송과 싸움. 이게 원래 우리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묘지턴데 쟤네가 와서 몰래 암장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기에는 내 소유의 땅은 솔직히 아닌데 그런데 어쨌건 우리 조상님 묘지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기에다가 계속 가서 제사도 지냈고 뭐 했다는 증거도 다 있고 하니까 적어도 여기에 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해주는 게 이제 분묘기지권이거든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묘지 관련된 병폐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쭉 이어져온 어떤 그런 문화적 연속성 위에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도 비슷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락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1856년에 순조의 인능을 천봉을 하는데 왕실의 일이니까 국가적 합리성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일이 지관들이 가서 보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돈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일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다산정야경 선생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목민심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묘지 문제로 송사하는 집안에서 흔히 나중에 묘 쓴 자가 주인이 된다고 말하는데 근일에는 관장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시골에 목매한 인사들은 이 말을 성현의 경전처럼 외우고 법전인 양 끌어댄다. 그러나 실은 협잡군들의 못된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안에서 만들어놓은 묘지터에다가 몰래 자기네 조상 묻기 그러니까 알받기를 하는 거죠. 조상님 묘지로 알받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효도예요. 그냥 효를 핑계로 조상을 핑계로 재산 싸움들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풍수지리, 조상 묘지 뭐 이런 얘기를 두고서 좌파 우파냐 이렇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것은 조선시대 내에서도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었던 어떤 특정 시대의 사고방식이 담겨있는 무언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약용 선생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일단은 화장을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닌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정약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에서 성리학 이전의 유교로 돌아가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사람들과 평민들을 갈라가지고 그런데 각 국가별로 무덤을 같이 씁니다. 같은 무덤에 이렇게 파묻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종의 국립공동묘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분제 사회가 당연한 거니까 높은 신분 사람들 따로, 낮은 신분 사람들 따로이긴 한데 어쨌건 국가 단위에서 그냥 묘역을 정해놓고서 거기에다가 쓰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찾아다녀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되게 합리적일 뿐더러 오늘날 일괄적으로 국립공동묘지를 쓰고 있진 않지만 오늘날의 결론과 거의 비슷하죠. 가족공원 같은 것들도 많이 여기저기 조성돼 있고 뭐 하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풍수지리, 조상님 묘짜리, 우리 조상님 묘짜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우리 조상님을 모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사고방식은 몇백 년 된 거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음택풍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론 역시 최소 18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 다산정략용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 역시 합리적이고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영화 파묘가 반일적인 색채를 굉장히 좀 강하게 띄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좌파 영화냐 우파 영화냐 이렇게 갈라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될 어떤 문화적인 구습이라고 하면 좀 너무 비하적인 표현일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조상님을 좋은 묘지에 모시겠다고 막 혈안을 곧추 세우고 집안에 누가 아프면은 이게 묘짜리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런 걸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오컬트 영화를 보면서 아니 우리를 악당으로 묘사하다니! 이러면서 화내시면은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풍수지리 이거에 대한 비판은 옛날부터 원래 있어 왔구나. 그런데 풍수지리가 또 우리한테 굉장히 뿌리 깊은 문화적 관습으로 남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문화 컨텐츠는 문화 컨텐츠로 즐기고 뭐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고 지나가는 게 말하자면 조선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국강병 혹은 조금 더 복지국가 평등한 나라 뭐가 됐건 어떤 현대국가의 정치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유습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몰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조선에는 많이 있었고 그걸 스스로 못해냈기 때문에 식민지배도 받았고 식민지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여파는 길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영화가 뭐냐 아니냐 영화인들이 좌빨이냐 아니냐 이런 종류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건설적이며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좋은 데 모시고 싶다 아니면 나도 좋은 자리에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막 다짜고짜 땡 틀렸습니다 이럴 생각까지는 없고요.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몰라도 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